참아 내가 다시 사줄게 잡아 내려와 잡아줄게 가자 마지막 여기도 없으면 진짜 포기할게 끝이 없어 진짜 없네 음대교수? 우리 교수님이 백인호씨한테 명함 좀 전해갔네 내가 전해줄게 둘이 또 싸우려고요? 그냥 가게 가서 전해주기만 하면 돼요 싫은데? 이게 그럴 일이에요? 어 그럴 일이야 그럼 같이 가요 난 선배가 백인호씨랑 싸우는 거 싫어 그래 그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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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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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